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뭐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저도 커리큘럼 개편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 기간 좀 고민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늦은 감이 있죠.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커리큘럼을 조금 늦게 발표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약간 속을 좀 썩인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커리큘럼 영상 빨리 오픈해 달라 뭐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좀 신중하게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관점 조금 더 작년과는 다른, 올해죠. 아직 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입니다만 이전 2023학년도 커리큘럼 개편 방향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끝까지 하느라 영상이 좀 늦어졌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 상세하게 학습의 방향성과 함께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기본적인 관점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뭐 그런 자리니까 앞으로의 뭐 당장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어떻게 학습을 운영해야 될지 뭐 이런 여러가지 고민이 많은 학생들은 저와 함께 좀 시간을 나누면서 학습의 방향성들 그리고 실천 계획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리 였으면 합니다. 자 일단 작년에 뭐 이맘때 제가 커리큘럼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더블 커리큘럼을 운영하겠다 해서 커리큘럼의 양을 거의 두 배 정확하게는 한 2.5배 정도 늘렸었죠. 표준적인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개념이 있고 기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 엔제가 있고 여름 전범이 엔제가 있고 뭐 파이널이 있고 모고가 있고 요 정도였는데 모의고사를 30회에서 60회로 늘리고 그리고 이제 엔제를 무려 4권을 추가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투트랙으로 좀 운영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약간 공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습이 그만큼 좀 풍성해진 측면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커리큘럼을 확장하니까 여기저기서 뭐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계신 타 강사분들이나 타 업체에서도 굉장히 커리큘럼 경쟁이 양적 경쟁이 좀 심화됐던 뭐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물리입시시장이 양쪽으로 질적으로 팽창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책임감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일부 제 모고 시즌 중에 약간의 어떤 좀 불미스러운 정오 사태도 좀 벌어지면서 아 이게 무조건적으로 양적 팽창만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또 제가 몸속 깨달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이제 만감이 좀 교차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결국 2023학년도 수능 물리학원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타 과목 대비로도 굉장히 쉽게 출제돼서 김은 좀 빠졌죠.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좀 회의적으로 들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 와중에 그 쉬운 시험도 망쳐버린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이 저도 좀 많았습니다. 물론 뭐 올해 그렇게 출제됐다라고 해서 내년도 또 그렇게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항상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학습은 일정 이상의 수준 그리고 학습량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은 올해 수능이 훼손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올해 수능이 쉽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뭐 물리는 꿀과목이니 적당히 개념 기출 좀 비비고 엔제 한두건 풀고 모고 좀 푸는 시늉하면 점수 나온다. 그런 또 안이한 자세로 대비했다가는 또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섣부른 예측이긴 합니다만 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심플해서인지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 또 물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좀 심플함이 있나봐요. 약간 물리는 난이도가 퐁당퐁당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좀 불안했거든요. 6월이 조금 쉽게 출제되고 6월 모평이 그러니까 9월 모평이 약간 난이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짝 불안했어요. 제가 라이브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러다가 또 수능 쉽게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참 말이 C가 된다고 수능이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사고가 터지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작년 2022학년도 수능이 좀 어려웠죠. 2023학년도 수능은 또 굉장히 좀 쉬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섣부른 예측이지만 2024학년도 수능은 올해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쉬울 가능성 또는 난이도가 유지될 가능성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좀 단편적인 예측 그게 뭐 맞아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조심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 커리큘럼의 개편 목표는 작년에는 뭐 투트랙 커리큘럼을 최초로 발표하면서 모두가 각자의 위치 수준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투트랙 커리큘럼을 수준별로 운영하겠다. 그런 이제 컨셉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했다면 이미 투트랙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어려워지는 어려워질 수능을 좀 대비하자. 물론 뭐 작년 커리큘럼이 뭐 어려워질 수능을 대비하지 못하는 커리큘럼은 아니었고 좀 과하다는 평가도 많았는데 시험 난이도나 유형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으로 돌아가자. 물리학 개념과 풀이 능력의 확립.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커리큘럼을 좀 안정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2023학년도 커리큘럼이 양적 팽짱을 추구한 해였다면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좀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다. 물론 뭐 또 추가되는 엔제들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인프라를 깐다라는 의미로 새로운 커리큘럼들을 계속 발간을 할 예정이에요. 해마다 하겠지만 팽창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좀 여러분들이 좀 더 학습 편의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 그런 것들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몇 가지 학습의 원칙을 좀 제시를 해볼게요. 작년에는 뭐 신규 커리큘럼을 막 자랑을 했는데 이런 거 낼 거야, 이것도 낼 거야, 이것도 낼 거야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다면 올해는 좀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저하고 약속을 해주셔야 될 부분 여러분들 스스로 다짐해야 될 부분들을 좀 상기하면서 커리큘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녹여져 있는 제 원칙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개념 기출 학습의 완성도 집중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저도 좀 책임이 전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새로운 엔젤을 내고 모의고사 회차를 늘리고 뭔가 후반부 커리큘럼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그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의 비중이 후반부 커리큘럼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옮아가는 경향들 이런 경향성들이 좀 심화되는 경향이 좀 두드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념 기출 좀 보는 신용 하다가 개념 기출 학습의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그냥 커리큘럼을 탄다라고 하죠. 모구가 발간이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기출 3회독도 안 한 채로 또는 개념을 제대로 다 소화해내지도 못한 채로 모의고사를 풀고 있더라 이거예요. 1년의 물리학습의 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모구 푸는 데 쓴다라는 어떤 그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더라. 조금 더 이 겨울 시기 한 12월에서 그렇죠? 당장 12월에서 한 3월 정도까지가 될 겁니다. 뭐 이게 딱 못 박을 수는 없는데 어떤 학생들은 뭐 개인차는 있으니까 학습의 시작 시기도 다르고요. 6월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개념 기출 학습의 완성도와 집중도를 최대한 좀 끌어올려서 첫 단추를 좀 잘 꿰으면 좋겠다. 기본기가 채 다져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뭐 엔제 풀고 실전 문제 풀고 모구 풀고 하는 게 굉장히 뭔가 전체적인 학습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그리고 성취도를 오히려 하락시키는 주범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별 수준별 엔제를 또 다양하게 운영을 할 생각인데 올해는 제가 운영하는 엔제가 총 10종입니다. 작년에 8종이었는데 10권의 엔제를 운영하는 만큼 그리고 이제 그 엔제의 성격이 매우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조금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본인이 어떤 학습 상태 수준에 맞는 엔제들을 잘 선별해서 제가 이제 선별 요령들도 좀 중간중간 설명을 할 텐데 문풀 숙련도를 충분히 키워야 된다. 이것도 문제거든요. 뭐냐면 개념 기출을 좀 보고 엔제를 풀면서 또는 뭐 주제별 수준별 엔제를 풀면서 뭔가 여기서 충분한 내공을 쌓은 상태에서 모구로 넘어와야 되는데 저도 책임이 없진 않지만 모구가 워낙 시중에 범람하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물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0세트가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60세트 조금 넘게 공급을 했는데 뭐 타 업체나 타 선생님들도 굉장히 뭐 양적 경쟁에 치열하게 뛰어드는 바람에 백몇십 회차에 뭐 모구가 이제 시중에 공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마치 다 소화해야 되는 것인 양 그걸 풀고 있더라 이거예요. 단계를 좀 제대로 밟아야 되는데 엔제를 한두 권도 제대로 안 보고 모구로 넘어온다라는 것은 모구 학습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겁니다. 자꾸 실전성만 부르짖거든요. 여기 이제 충분한 기본기를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구 푸는데 모구가 잘 풀리겠어요? 안 풀리죠. 시간 한 배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니까 이제 뭔가 안 풀리면 모구 탓을 하게 돼요. 사람은. 그래야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니까. 그래서 자꾸 뭐 실전성이 떨어지네. 왜 나는 이걸 푸는데 30분 안에 못 푸네. 사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게 가장 좀 빠른 길인데 진실은 아프다고 뭔가 이제 품질 문제 그리고 이제 워낙 모구가 많으니까 자기가 어떤 특정 시즌의 모구를 풀다가 자기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 이게 무슨 뭐 옷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쇼핑이 아니거든요. 공부는 쇼핑이 아닌데 입어보고 안 맞으니까 갈아입을까? 그런 생각으로 약간 그 뭐라고 할까? 공부를 쇼핑하듯이 하는 그런 트렌드들도 좀 보입니다. 우려스럽긴 한데 근데 모구라는 것은 이런 학습들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좀 갖춰졌을 때 당연히 뭐 실전 훈련으로서의 의미 그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모구도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확장한다라는 의미. 낯선 문제도 자꾸 봐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이런 자료, 이런 상황 자꾸 겪어봐야 됩니다. 뭐 심지어 요새 학생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2페이지가 어려우면 그걸 가지고도 욕을 해요. 왜 2페이지가 어렵냐 이거죠. 4페이지가 어려워야 되는데. 근데 시험은 그럴 수가 있어요. 8번이 어려울 수도 있고 15번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 어려운 18, 19, 20번이야 뭐 늘 상수니까. 그런 다양한 상황을 겪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겐 꽤 의미 있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경험을 확장한다라는 의미를 좀 가져줘야 되는데 내가 30분 안에 풀 수 있는 모구 내가 익숙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좋은 문제고 내가 30분 안에 못 맞추는 문제 그리고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모구는 쓰레기다. 이건 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게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리스크 대비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 좀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념 학습 시기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또 강조하게 되는데 이 물리공부할 때 가장 그 착각이 뭐냐면 이해를 해야만 내가 이해를 해야만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선, 이해, 후, 수용의 자세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일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이제 상대성 이론 강의할 때 그런 괴리가 많이 느껴지거든. 상대성 이론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상대성 이론은 원래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아요. 우리 상식과 맞지 않는 이론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세계는 고전역학적 물리법칙들이 잘 통하는 우리는 이제 고전역학과 매우 합치되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거기서 뭐 시공간에 사천 시공간에 특성을 다루는 상대성 이론은 내가 뭐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달리지 않고서는 겪어보지조차 못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주 반복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특이점이 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오게 되고 이해가 되고 나서는 슬슬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학습의 보통 일반적인 3단계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바뀌어요. 이해가 좀 안 간다 싶은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면 거기서 중도 포기를 하거나 또는 멘탈적으로 무너지거나 또는 좋지 않은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물리학습을 발목 잡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단은 받아들여라. 그리고 반복을 통해 이해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해가 되려면 어느 정도 반복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몇 년째 얘기한 겁니다. 2개월에서 3개월은 시간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 뭐 이틀 성급한 애들은 2주, 한 달 이렇게 해놓고서 안 된다.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조금 좀 진득하게 시간을 좀 묻는 그런 자세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겨울 시기 개념 학습 시기와 거의 일치하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뜻은 알죠. 참고 견뎌내야 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계속 가라. 앞만 보고 가라. 그런 의미인데 좀 믿고 갔으면 좋겠어.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믿음 저에 대한 믿음 제가 제공하는 커리큘럼과 여러 가지 강의 서비스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 좀 합치가 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좀 뭔가 좀 팀워크라고나 할까 그런 게 맞아 떨어지고 추진력이 발휘되고 어쨌든 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일단 우선인 것 같긴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이대로 계속 가도 될까 이틀, 삼일, 2주, 3주 공부를 했는데도 뭔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나는 계속 가도 될까 선택 과목을 바꿔야 될까 아니 커리큘럼을 변경해야 될까 또는 타강사 커리큘럼으로 전환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 일종의 노이즈들 수험생활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그런 노이즈들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끊임없는 불신 좌절 그리고 뭐 어떤 잡음들 여러 가지 잡음들 속에서 나를 굳건히 지켜내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좀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게 자신이든 저든 뭐 그런 호흡 속에서 1년을 좀 같이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소개를 좀 할게요. 작년에 비해서 좀 추가된 커리큘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 전통적인 커리큘럼들 뭐 이런 거 다 알죠? 기초 입문 강좌 필수본 개념 완성 VIP 개념 속성 기출 삼순환 기출 여기까지는 뭐 필수컬이니까 대부분 알려져 있을 거예요. 제가 거의 10여 년 이상 운영해온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년에 추가되었던 플랜B 수준별 커리큘럼 주제별 커리큘럼을 완성하겠다고 제가 선언하고서 제작했던 플랜B 1권 역학의 기술 2권 비역학의 논리 작년 강좌가 유지가 됩니다. 뭐 그 실효성이라는 건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에 어 뭐 자막이나 정호사항 정도만 수정 보완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의성 있게 완강 오픈 돼 있으니까 들으시면 될 거예요. 16 플러스 4 트레이닝은 요건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16 플러스 4 트레이닝은 사실은 모고를 찢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모의고사예요. 16문제 3페이지까지의 조금 무난한 16문제와 마지막 4페이지의 네문항 준킬러 킬러로 구성된 어려운 네문항을 분리해서 이 녀석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푸는 훈련 이 녀석을 나머지 뭐 15분에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푸는 훈련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는 본격적으로 모고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전 훈련 시간 안배 훈련을 하라는 의미에서 좀 제작됐었던 강좌인데 호평을 많이 받아서 올해 버전 2를 추가합니다. 버전 1이 모고로 치면 10회분인데 버전 2가 또 모고로 치면 또 10회분이거든요. 요거를 5월경에 기존 강좌에 덧대서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모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상반기에 6평 이전 뭐 개인차는 있겠죠. 어떤 학생들이 이건 여름에도 하니까 또 뭐 9월 시즌에도 하는 학생들 꽤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커리큘럼에 덧대서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기본비급 1, 2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킬러죠. 킬러 강좌입니다. 1보다는 2가 조금 더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서 미리 알려드려요. 1보다는 2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문항수는 얘가 더 많고요. 두 개 합치면 거의 400제에 육박해요. 그래서 기본비급 버전 3.0을 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킬러 대비로 400제면 충분하다. 그리고 제가 후수 커리큘럼도 상당하기 때문에 굳이 기본비급 버전 3를 만들지는 않아요. 올해는 기존 커리큘럼을 유지할 생각이고 이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AP7이라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조금 추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가을 때 좀 기획회의를 했고 실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 그리고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는 실력 완성 이후죠. 이 실력 완성 이후에 모든 모고포함 모든 커리큘럼은 완강 오픈이 원칙입니다. 일단 개강을 하면 완강이에요. 완강 오픈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신규 제작되는 커리큘럼은 16 플러스 4 트레이닝 버전 2 AP7 고난도 7주제 트레이닝 그 다음에 1당 100 D대 2 지푸러기는 신규 제작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커리큘럼들은 기존에 제작됐던 것들을 약간 유지 보수 정도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의성 높여서 들을 수 있게 이미 완강된 상태입니다. 그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순환 기출 특강과 필수본 개념 완성은 1월 중순에 완강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12월 중순에 개강을 해서 한 달 만에 같이 진행할 겁니다. 예전에는 필수본을 제가 끝내고 나서 삼순환을 이제 이후에 개강을 했는데 올해는 같이 진행을 해서 그냥 완강을 같이 해버릴 겁니다. 두 녀석을. 그 다음에 얘도 2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 까지는 완강을 할 생각이에요. 얘네들도 늦어도 2월 첫째 주 정도에는 모두 완강된 상태. 얘네들은 1월 중순 얘는 한 2월 늦어도 중순 1, 2월 안에 모두 완강을 해버릴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때까지 들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얘네들은 3월까지만 좀 끝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필수컬이니까 그리고서 이제 상반기 6편까지 가는 과정 봄 시즌에 본인의 어떤 상태 그리고 본인의 목표 에 걸맞는 그리고 본인의 약점을 좀 가장 수월하게 보완할 수 있는 실력 완성 커리큘럼들 무려 뭐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나 되니까 그중에 적어도 한 2, 3개 정도 골라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 이후에 들을 강좌들도 풍성합니다. 제 커리큘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부족함은 없을 겁니다. 완강 오프라는 예정이고 이거는 이제 뭐 좀 소개를 드리자면 어떤 고민에 의해서 탄생한 거냐면 기범비급은 좀 과하다. 사실 과하지 않거든요. 과하지 않은데 킬러 대비하는 강좌니까 아예 타겟팅 했잖아요. 킬러 대비 강좌거든요. 뭐가 과해? 킬러는 어차피 충분히 어려운 문제들 충분히 참신한 유형들로 충분히 트레이닝을 해야 킬러가 대비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좀 과하다. 이거 어렵다. 나한테는. 역학의 기술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는데 작년에 올해 역학의 기술은 참 강좌는 좋은데 이건 조금 쉽다. 얘네들은 조금 쉽다. 얘는 너무 어렵다.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강좌를 만든 거예요. 기범비급보다는 조금 수월할 거지만 플랜B 1, 2권보다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도 플랜B는 주제별 특화 강좌이기 때문에 역학과 비역학을 나눴잖아요. 여기서 다시 통합을 합니다만 이놈은 걸쳐 있어요. 이 7가지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다 합니다. 자 역학계 플러스 빗면 유형 보통 수능 14, 15번에 나오는 유형이죠. 그 다음에 충돌 유형 보통 수능 16, 17번 포지션에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및 손실 20번 단골 주제죠. 그 다음에 열역학 열역학적 과정 자료해석 문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꽤 되는 중킬러 주제입니다. 그 다음 특상 특상도 한 문항 나오지만 거기에 뭐 동시성의 상대성 길이 수축 그 다음에 시간 팽창 이런 것들 아울러서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중킬러 주제죠. 그 다음에 전기력 합성 유형 보통 19번 고정이죠. 자기장 합성 유형 18번 고정인데 요게 생각보다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7주제 7가지 주제 딱 들으면 이제 꽂혀요. 아 그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구나. 사실상 뭐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만점이나 1등급은 당연한 것이고 2등급 이상만 받으려고 해도 요 7주제 중에 적어도 5개 이상은 풀어내야만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오거든요. 1등급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어떤 포지션 역학 비역학 플랜 B보다는 약간 어렵지만 기본비급 보다는 조금 수월한 수준에서 다뤄주는 신규 강좌다. 140제로 구성이 될 예정이에요. 주제당 20문제씩 균일하게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올해 좀 히트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는 플랜 B 시리즈가 굉장한 히트를 쳤는데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았거든. 학습에 좀 큰 도움이 되었다. 난이도도 적절했고 실질적으로 강좌의 내용 문안 구성이 너무 참신하고 좋았다. 그런 호평을 많이 받아서 저도 감사하고 뿌듯했는데 올해는 당연히 이 커리큘럼들은 또 그 커리큘럼의 본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다만 중간 포지션의 이 강좌는 여러 수준의 학생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강좌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있던 여름 전범위에 이거는 문항수를 조금 늘립니다. 그리고 문항을 좀 많이 교체할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모든 학생들 저는 수강생이 수만 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수강생이 워낙 많다 보니 그 양쪽 양극단의 평가를 좀 많이 듣는 편이긴 해요. 너무 어렵다. 여름엔재 치고는 너무 어렵다. 또는 너무 적절했다. 참신한 문항이 많아서 좋았다. 문항수가 많아서 좋았다. 여러가지 좋았다. 제공되는 OX 스크린 뭐 그 초지역 OX 워크북도 좋았다. 여러가지 평가들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완성도를 높이고 실전성을 높인다는 의미 그 다음에 문항수도 조금 증가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거의 전면 계정에 준하는 그런 계정을 좀 할 예정이고 디데이지 프러기는 마지막 파이널 엔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적절한 6평, 9평 경향까지도 어느정도 반영한 시의적절한 문제들을 또 교체하고 새로 발굴하고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마지막 정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심지어 이건 필수본 OT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수본도 꽤 많이 개정됩니다. 사실 몇 년 동안 개념완성규제는 그렇게 손댈 이유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필수본도 저에게는 약간 그런 프레임이 억울하게 씌워져있거든요. 정말 자세하게 강의하거든요. 정말 기초부터 자세하게 실전적인 풀이법까지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걸 망나하는 그런 강좌인데도 노베는 듣기 어렵다는 거의 10년째 듣고 있는 얘기죠. 지긋지긋한데 어쨌든 개념설명이 끝났는데 바로 기출 킬러를 풀어주니까 괴리가 너무 크다. 실제로 기출 킬러를 다 풀진 않아요. 삼순환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실려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처음 시작한 학생들은 기출 문제를 바로 풀면 안 풀릴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이게 갭이 너무 크다.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런 의견들을 대폭 수용해서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문제를 추가하고 수준별로 배치하고 기출을 다 뺐어요. 기출을 풀기 위한 좀 더 기본적인 트레이닝에 집중하자. 라는 의미에서 문항을 대폭 손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풀이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몸에 새길 수 있도록 어차피 그런 생각도 있었어. 여기 기출 실어놓는 게 다른 선생님들도 개념에 기출 실어놓 잖아요. 기출 실어놓 는 게 맞긴 한데 이거 같이 하니까 뭐하러 이렇게 중복해서 기출을 풀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맞춰드린다는 의미로 그렇다고 난이도가 대폭 떨어진 건 아니야 문항이 근데 좀 풀기 좋은 형태로 스텝 바이 스텝 좀 더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친절하게 트레이닝 시켜준다라는 의미로 문항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조금 중폭 이상의 개정을 한 셈이에요.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의 완성도를 좀 높인다는 의미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이제 신뢰도 완성도 이런 것들을 좀 극단으로 좀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습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서 좀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이 멘트 때문에 이제 또 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하게도 물투 제가 뭐 인스타 같은 데서 좀 미리 예고는 했는데 물투는 신규 촬영은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실 거라고 봐요. 투를 반드시 선택해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투 선택자가 거의 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올해도 2023학년도 수능도 3천 명이 채 안 되는 응시인원 2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하 이게 지금 투를 하라 저는 투를 하라고 권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오히려 그런데도 이제 풀커리를 운영을 하긴 했었는데 그 풀커리를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필수본 그쵸 그 다음에 삼순환 기출 그 다음에 킬러 백제였던 기본비급 그 다음에 일당백 까지 제가 운영을 했고 여기에 모고가 14회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운영했던 비라이브까지 이 14회분을 이 14회분을 책자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또 모고 형태로 그러니까 뭐 작년 강좌이긴 합니다만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굳이 투를 하신다라고 고집을 한다면 작년 강좌지만 개념 기출 킬러 엔제 전범위 엔제 모고 14회 풀커리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신규 제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리진 않겠어요. 강좌를 내리진 않고 여전히 툴을 선택하는 극소수의 학생이라도 인프라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놔두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별도 제작해서 여름 정도에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강좌와 함께 그 다음에 모고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 작년에는 제가 모고를 모고를 수준별로 노멀 블랙 조금 쉬운 버전인 노멀 그 다음에 블랙 이렇게 투트랙으로 운영을 했어요. 30회 30회 근데 그게 또 문제가 크더라고 뭐냐면 노멀에 대한 노멀이라고 하니까 노멀은 쉬워야 한다. 또는 뭐 블랙은 어려워야 한다. 이런 이제 강박이 생겨버리는 거야. 풀기도 전에. 그래서 예를 들면 노멀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문제고 노멀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회차별로 난이도나 구성은 좀 상이할 수 있다. 전체적인 평균 난이도가 차이가 날 뿐이지 노멀을 따라오든 블랙을 따라오든 블랙은 조금 더 모래주머니 효과가 극대화되긴 했습니다만 둘 다 수능을 대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로 선입견이 생겨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둘 다 푸는 애들이 많더라고 후지 나눠놓을 이유가 있겠냐라는 생각 그 문제의식 그래서 이제 노멀 블랙 구분을 없애요. 올해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 시즌을 다섯 개로 운영을 했거든요. 5월에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5월에 시즌 1 7월에 시즌 2 8월에 시즌 3 9월에 시즌 4 10월에 시즌 5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 모고가 많은데 60% 엄청 많은 거거든 근데 많은데 두 달을 꼭 이거 다 풀려면 두 달을 하루에 한 회씩 풀어야 돼요.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일찍부터 개강을 해놓으니까 애들이 모고로 너무 빨리 넘어와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조금 지금 시기는 실력이 좀 덜 완성돼 있다면 모고보다는 엔젤을 한 권 더 푸는 게 더 좋은 시기인데 너무 개강 시기에 맞춰서 급급히 따라오더라. 그래서 내가 뭔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여야 되는데 이게 뭐 학생들을 약간 조급하게 만들고 엔제 풀 시기에 뭔가 내가 뭔가 모고를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지금 모고 풀어야 돼 라고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이건 못할 짓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개강을 좀 미뤘습니다. 7월 넷째 주 그렇죠? 10회차 시즌1 10회차가 개강이 되고요. 9편 끝난 직후에 시즌2 20회차가 개강이 되고요. 10월 첫째 주 수능을 한 한 달 반 정도 6주 정도 남긴 시점에서 이때는 집중적으로 모고만 해도 되니까 충분한 회차 30회차를 공급할 예정이고 작년에 이제 뭐 작년에는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노멀 깔끔한 계산 및 위치 진단 블랙 모래주머니 효과 극대화 근데 이제 이런 이런 구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냥 그 안에 뭐 이 정도는 스포일러 뭐 이 정도는 스포일러 가 좀 있어도 되겠죠. 10회씩 패키징을 해서 10회 기준으로 한 5회차 정도는 굉장히 무난하고 깔끔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4회차 정도는 조금 교훈이 있는 문항들이 좀 포함될 겁니다. 그 다음에 1회차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그 각에 야 이거 N제로 풀면 좋겠다. 이건 이거 어떻게 30분 안에 풀어. 이런 회차를 하나 정도는 포인트로 넣을 거예요. 그래도 교육적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 안에 이제 노멀블랙을 그냥 녹여버리겠다.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놨더니 이게 이제 나름 또 폐해가 있더라 이거죠.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 작년에 좀 특정 시즌에서 이제 정오 문제가 좀 발생 했던 점을 감안해서 올해 이제 정오 팀도 따로 꾸릴 생각이에요. 지금 섭외 중이고요. 출제를 한 사람들이 정오를 보면 자기가 만든 문제다 보니까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한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학생들은 또 이해를 잘 못하긴 하더라고요. 왜 몰라? 풀어보면 아는데. 근데 이게 등잔 밑이 참 어둡습니다. 많은 또 모고를 하다 보면 저희들도 역량의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구조적으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두 가지 안전장치 정오팀, 외부 정오팀을 별도로 운영할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보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완강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정오 문제가 없겠죠. 완강 오픈을 할 예정이고 외부 정오팀을 운영해서 정오로부터 좀 해방되는 올해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셔도 충분할 겁니다. 60회분을 안정적으로 시즌 3에 걸쳐서 좀 깔끔하죠. 10회, 20회, 30회 이렇게 운영할 생각이고 뒤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좀 그렇게 끌고 가려는 의지가 좀 보입니까? 모고를 너무 이른 시기에 모고 학습에 올인하지 마라. 실력을 충분히 향상시켜놓고 실전성을 운운해야지 실력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뭐 30분 안에 풀리네 마네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커리큘럼 운영이 될 거고요. 올해도 실시합니다. 아시죠? 비라이브 모의고사 수강생만이 응시할 수 있는 전국 모의고사입니다. 라이브 해설 강의도 할 거고 여러분들과 또 비대면이지만 어쨌든 라이브로 또 이 시험에 대한 어떤 해설 강의 그리고 총평 여러 가지 고민 상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학습 상담 수강 상담 이런 것들도 해드리는 비라이브 모의고사를 3월 학평 대비 6월 모평 대비 9월 모평 대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실전모의고사의 형태로 실시할 거다. 역시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당장 뭐 이제 저는 커리큘럼 영상을 1년에 이제 비라이브가 끝날 때마다 또 커리큘럼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일단 전체 1년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자리니까 어떻게 첫 발을 떼야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들은 그래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장 뭐 뭐 플랜 B 1, 2, 3권 중에 난 뭐 들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3월 학평 끝나고 고민할 일이고 어쨌든 간에 커리큘럼 선택 대표 예시는 이건 겨울 시즌 12월부터 3월까지의 어떤 그 한 텀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떤 강좌들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걸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바람직하겠죠. 수능 대비 학습이 처음인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 경우는 심플해요. 그냥 필수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순환을 병행하시면 돼요. 심플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의 좀 변수를 두자면 물리 용어도 모른다 나는 그러기는 참 쉽지 않은데 난 물리 용어 속력, 속도, 가속도 다 처음 들어본다. 그런데 왜 물리를 선택하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다 나는 문맹 수준이다. 물리 문맹 수준 개념을 모르고 이런 걸 떠나와서 문맹 수준이다. 이러면 기초입문 특강을 좀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물리 문맹 수준이라면 그렇죠? 또는 물리를 해본 적은 있는데 트라우마밖에 없다. 온통 트라우마밖에 없다. 근데 왜 또 물리를 선택하는지는 또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기초입문 특강을 듣고 이건 이제 가볍게 듣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죠. 그냥 적응하고 필수본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3순환이랑 병행하시면 되는데 또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많고 올해 필수본을 개정을 했으니까 아마 이제 그 불만은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필수본 듣는데 약간 진입장벽이 또 느껴지면서 3순환 풀다 보니까 기출 푸는 게 너무 어렵다. 이 정도 느낌이 든다면 여기에 이제 플랜 B 1권 정도는 병행하셔도 좋아요. 너무 많아지긴 하는데 좀 헤비해지죠. 하지만 플랜 B 1권이 제 의도와는 다르게 참 나는 이제 플랜 B 1권은 원래 그런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필수본 개념이랑 3순환 기출을 어느 정도 끝내고 역학만 역학이 약한 학생들이 꽤 많잖아요. 역학이 약한 학생들이 뭔가 역학이 약하다는 느낌을 여기서 받았겠죠. 아 난 역학이 좀 취약한 것 같아. 이런 학생들이 좀 그런 학생들의 갱생 프로젝트거든요. 갱생 프로젝트. 역학만 집중적으로 내가 트레이닝 시켜줄게. 믿고 따라와. 좀 보일 거야. 이런 의미로 만든 것이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은 다르게 해석하면서 그런 피드백은 저에게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플랜 B 1권을 풀고 3순환을 푸니까 잘 풀려 있더라. 이게 뭔 일입니까? 기출을 풀기 위해 뭔가 또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제 어쨌든 뭐 그런 효용 가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플랜 B 1권을 듣고서 필수본 들은 다음에 플랜 B 1권을 듣고 3순환을 들었더니 3순환이 술술 그게 목표는 아닌데 좋은 기억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기출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죠. 이미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좋은 학습 자료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기출은 다시 안 나올 문제들이기도 해요. 똑같이는 안 나오니까.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기출을 풀기 위해 뭔가 준비를 한다? 라고 한다면 플랜 B 1권 역학의 기술과 3순환을 병행하시거나 아니면 플랜 B를 먼저 듣고 3순환으로 넘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얘네들은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겨울 시기에. 그리고 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아. 겨울에는. 겨울에 개념할 때 개념하는데 무슨 문제를 많이 풀어요. 물리는 개념을 딱 듣고서 개념이 선명하게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풀면서 그 부족한 공백들이 채워지기도 하는 거거든. 서로 상호보완적인 거예요. 개념이 완벽해야 물론 문제가 풀리겠습니다만 개념이 조금 구멍이 있는 듯한데 아리까리한 부분도 있고 저게 이해가 된 건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는데 적용을 해나가면서 실적용을 해나가면서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라는 걸 역으로 깨닫기도 해요. 이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니까 요렇게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저는 또 고2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2 때 제 강의를 이미 들은 학생들이 많아요. 이런 학생들이 개념은 했는데 나는 고2 때 고2 전용 개념 강좌가 있잖아. 퍼스트 개념 완성이라고. 퍼스트 개념 완성 듣고 또는 뭐 고2 때 나는 이미 필수본 듣고 삼순환도 듣고 다 했는데 아 이번 겨울엔 뭐 해야 될까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할게요. 그래도 개념 복습을 한 번 하고 싶다면 VIP를 들으세요. 특히 N수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을 이미 했는데 어느 정도의 좋은 기억이 있다. 어느 정도의 좋은 기억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근데 또 찜찜함은 있는 거죠. 한 번 더 복습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필수본을 다시 듣기에는 좀 헤비하잖아. 한 5, 60강에 육박하는 좀 볼륨이 좀 되는 강좌다 보니까 헤비하다. 그러면 절반도 안 되거든요 이거. 30강이 채 안 되는 강좌니까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정돈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뭐 기출을 한 번 더 보는 건 좋죠. 신규 기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삼순환 들으신 분들도 올해 삼순환 역시 또 한 번 더 수강하시는 건 권장합니다. 작년 삼순환이 한 340제 정도 됐죠. 올해 삼순환은 거의 400제 정도 돼요. 문항수도 좀 늘어났고 신규 추가된 유형들 기출들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한 번 더 수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난 그래도 기출을 봤는데 뭐 똑같은 걸 또 풀어 하면 이제 플랜 B 가는 거죠. 플랜 B 가는 겁니다. 플랜 B 1, 2권 역학, B역학 그 중에 본인이 취약한 부분들을 골라서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겨울 시기를 보내라는 거예요. 작년과는 조금 다른 제안입니다. 필수본 삼순환 또는 VIP 삼순환 조합이 이제 국룰인데 처음 하는 애들은 필수본 삼순환 좀 부담스러우면 기초인문 듣고 아니면 이제 한 번 했던 학생들은 VIP 삼순환 이게 국룰이긴 한데 이제 거기에 약간 양념 섞듯이 영양제 섞듯이 플랜 B 1, 2권 정도를 병행학습하시면 조금 더 개념 기출의 학습이 풍성해지면서 완성도가 높아질 거다. 당연한 거죠. 학습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충분히 학습량을 확보해 줘야 된다. 이른 시기에. 3월 이후가 되면 바빠져요. 그럴 여유가 별로 없어. 겨울 때 해야 돼. 충분히. 그다음에 마찬가지인데 다른 선생님 강좌로 개념 등을 공부했던 경우 중에 이것도 이제 나뉘겠죠. 다른 선생님 강좌를 통해 다들 이제 훌륭하신 선생님들입니다만 그래도 다른 선생님 커리를 탔던 학생들 중에 뭔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좋지 않은 결과를 냈다. 이러면 이제 필수본부터 다시 차근차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다른 선생님 강좌로 그래도 이제 다행히 좋은 기억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나는 개념 기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편이다. 근데 이제 쌤 커리큘럼을 좀 쫓아가 보려 한다. 올해는 이제 선생님을 좀 쫓아가 보려 한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수강생 같은 경우는 VIP부터 하시는 게 좋겠죠. 나는 개념이 이미 다른 선생님 강좌를 통해 3회독했다. 이러면 이제 뭐 플랜 B부터 해도 되고 기출부터 해도 되고 뭐 그런 건 좀 다양할 거예요. 근데 맛보기 강좌도 있고 요새 패스니까 강좌 한두 개 정도는 들어보잖아요. 보통 수강하기 전에 이름감만 보고 무조건 덜컥 교재부터 사진 않잖아. 그러니까 뭐 한두 강 정도는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정도 딱 보면 아 이게 나한테 맞는 강좌고 강좌의 성격 분위기 느껴지거든요.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야죠. 무조건 뭐 계속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합니까? 본인이 선택해야지. 본인이 본인이 선택하고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연구실에 좀 문의하고 이게 더 좋은 건데 자꾸 다른 애들한테 물어봐. 그게 뭐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얼굴도 모르는 걔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걔 실제로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걔가 얘기하는 그 강좌의 특징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주관적인 게 많이 섞이다 보니까 본인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정보 공유 교류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너무 의존하더라. 이거죠. 몇몇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해야죠. 맛보기 강좌라든지 패스니까 몇 강 들어보고 결정한다든지 그렇게 수강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장 뭐든 하는 겁니다. 킵고잉 킵고잉의 자세 무조건 하는 거예요. 계속 앞만 보고 그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요. 노이즈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을 올곧게 지켜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어쨌든 뭐 작년에 이어서 작년 올해죠 사실 아직 해가 가지 않았으니까 올해 제가 정말 양적 팽창에 주력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뭐 공과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조금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도 있고 좀 잘해보고자 너무 신경영 문제를 많이 찾고자 노력했던 부분들이 저희에게 또 구매랑으로 돌아왔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올해 커리큘럼은 물론 이제 더 확장을 할 거예요. 더 확장을 합니다만 양적 팽창만이 능사는 아니고 좀 더 완성도 있는 안정감 있는 신뢰도 있는 커리큘럼 그리고 이제 좀 더 뭔가 여러분들이 좀 수강에 있어서의 편의성 그런 것들을 좀 높이고자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좀 선언을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명상이 늦어졌다라는 부분은 그러더라고 어디서 놀고 있는 건지 왜 이 다른 선생님들을 다 찍어 올리는데 어디서 놀고 있는 건지 얘는 이걸 안 올리느냐 그만큼 좀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작년에 그 커리큘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또 한 번의 양적 팽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커리큘럼을 추가하면서 어떤 부분이 비어있고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좀 제가 보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선택에 또 후회 없는 실망이 없는 역시 배기범의 안목 그리고 배기범의 선택 이 오락구나 라는 것들을 또 한 번 입증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또 뭐 열심히만 하는 게 또 능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무조건 내가 내 욕망에만 휩싸여서 올해는 좀 그랬던 것 같거든 솔직히 내 욕망에 좀 휩싸여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도움을 줄 거야. 조금 오만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라는 좀 자평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낮은 자세로 좀 겸허하게 신중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 와중에도 커리큘럼을 또 추가할 것이고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지금 겨울 느낌은 또 확 나요. 이제 또 새로운 입시가 시작된다 라는 느낌은 또 확 나는데 건강이 좀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감기 걸리지 않게 좀 체온 유지 잘 하시고 건강 유지 잘 하시고 저는 이제 또 필수본 찍을 시기가 다가오거든요. 곧 이제 12월 중순에 교재가 출시되면 후다닥 찍어서 여러분들이 또 보기 편하게 빠르게 완강을 하려고 하니까 강의실에서 좀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 올해는 조금 기분이 남다르네요. 다른 해와는 조금 다른데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좀 제가 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커리큘럼들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뭘 뭘 하려고 해도 할 게 있는 그걸 올해는 추구했던 거거든요. 뭘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도 할 게 남아있는 뭐 그런 충분한 양의 어떤 커리큘럼을 준비하는데 1년을 좀 보냈다면 올해는 아 이거 진짜 좋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너무 깔끔하고 뭐 그런 부분들 여러가지 뭐 신뢰도 완성도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높여서 서로 감동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개강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